무료 조기검진, 인식개선활동 등 치매 친화사회를 만들어가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들어진 요즘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IT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치매돌봄, 치매 e-care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치매 e-care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침 9시, 기억채운 굿모닝 시간이에요 카카오톡에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친구 추가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보내면 다음 날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발송해드리는 문제를 풀이해서 채팅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됩니다 기억채운 굿모닝으로 워밍업이 끝났다면 다음은 기억채워 줌 시간입니다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악, 인지활동 등 재미있는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약속한 시간에 만나요 나른한 오후에는 유튜브를 보며 몸을 움직여 볼까요? 유튜브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며 운동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알차고 건강한 하루가 만들어졌네요 치매는 치료 불가한 영역이 아닙니다 예방과 치료관리가 가능한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치매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